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라타키 무르 캠핑장을 출발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이어진 길을 따라서 달렸습니다. 터널하는 불빛이 없어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다리를 만났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드디어 사람 사는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미치노에키라고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제가 지나왔던 시라타키 캠핑장 다음으로 요오리사키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미치노에키의 공중전화가 있어서 요오리사키 캠핑장에 예약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엔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됐었습니다. 숙박할 곳이 필요해서 결국 아고다를 검색해서 이 산에서 내려가면 히토요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토요시의 심플슬립이라는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니다. »,»,»,»,»»,»,»,»! sfondo rich Fon 산을 내려오는 길에 거대한 다리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대단해야지 귀여운 아티쇼 이 아티쇼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히토요시 심플슬립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 하나만 빌려주는 곳입니다. 방문은 이런 커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조이풀에 가서 맛있게 먹었고요. 그렇게 25일차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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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